샘플! 샘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떼! 본떼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지? 기름을 잘부터 눈이 보이실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막 붙이니까 이상해져 오공이. 신나? 신나? 와 180이다. 아저씨 고구마 팔아요? 비가 옵니다. 아 비가 아니라 눈이 옵니다. 꼭 얼음이 있어요. 눈이 진짜 많이 옵니다. 눈이 진짜 많이 옵니다. 눈이 진짜 많이 옵니다. 됐어? 물어봐 주워. 아이디언. 뭐해? 뭐해? 나야. 너는데 뭐해? 문 열어. 응? 문 열어. 에휴... 왜 왔어? 팀장님 찾으셨어요. 안돼... 무슨 콘셉트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아아씨 단수살.. 무슨살인지.. 이거 때려봐 뭐.. 뭐.. 안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깜짝이야.. 야 뭐가 많다? 이게 우리 굿즈다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뭐지? 플래너 잘 나왔다 예쁘.. 나름 괜찮은데? 뒤에는 하드보드 OPP까지 제대로.. 위에도 되게 잘 되어 있어 샘플! 샘플을 소개하겠습니다 샘플 언박싱 언박싱 저 마스크도 주시는 건가요? 레코바우치 와.. 본떼 뭐야 본떼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지 여행 갈 때도 쓸 수 있고 왜 이렇게 싶은 게 안돼? 뭐? 친환경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공격도 챙길 수 있고 로션 챙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가방에 딱 넣으면 돼 실제로 여기에 모니가 들어가죠? 모니요? 모니가 들어가잖아요 무슨 모니가 들어가요? 모니 들어가는디? 아니 무슨.. 무슨 말인니 그게? 여기에 모니 들어가 까만색으로만 아.. 그걸 말하는구나 그것도 오늘 오고 있습니다 겉에 모니가 그려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떡매 롤케이 카페모니 맛있겠다 두 개 이번 컨셉이 아이바이브 플랜 리스펙트니까 나의 목표를 적고 위시 리스트를 체크할 수 있는 위시 위시 하는 소리 비 Sr Patton 왜 그래? 두리네 아무튼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Sehr 번째 то 월급이 월급이도 손톱이 까지는 것 같은데 어차다 이렇게 해서 키링 예뻐 처음에 이게 체인이 이만해가지고 월급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줄여달라 했어 안 줄였네 세 개만 남기고 줄여달라 했더니 세 개를 줄이신 거야 그래서 또 여기 있었어 근데 세 개만 남겨주세요 해가지고 또 여기 위치에 있는 거지 딱이야 딱 이건 거는 퀵 화이트도 되고 퀵해 아주 퀵해 왜? 거짓말 같아가지고 퀵해 키링 이렇게 다 심어내고요 그다음에 스티커는 저번에 보여드렸죠? 스티커 3종 세트 이렇게 합니다 월급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월급이를 하나 붙여볼게요 위치해 왜 앞에 붙여놔 다 배면 좋을 것 같아 창피하세요 아니요 아 붙이니까 이상해져 보면 네 이렇게 패키지가 가서 플래너 스티커 3종 세트 키링은 손톱 좀 길때 뜯으세요 보여도 될 때 버치 그리고 들어가고 대망의 메인 노트북 파우치 들어갑니다 여기도 모니 모양으로 바뀔 예정이고 슬라이더도 이거 안에를 딱 열면 극세사 유흥으로 처리되어 있고 여기에도 택이 하나 들어갈 예정이에요 부드럽다 뒤에는 모니 귀여워 여기 모니 천지네 원천지야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건 나 들고 다닐 것 같아 모니 집 어 괜찮다 힙하다 벌레 노트북이 있다 완전 그렇지 식재료치 같은데? 응 이렇게 파우치로 들고 갈 수도 있고 아 진짜 힙해 감지난다 그치? 그 형들 형님들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같아요 여기 창가에 막 자전거도 입고 다 있어 아 이거? 아 그거를 설명 안 했다 에코 파우치에 이거 다 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자 이 박스 자체도 저희가 친환경으로 스티커를 쓰지 않는 박스로 이렇게 해드리고 다섯 분께만 제 친필 사인을 해드리거든요? 아 진짜 갖고 싶다 이렇게 아 진짜 갖고 싶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유 먼지 지금 파우치가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어? 보러가자 이제 구로마가 하나 있을 테니까 오와 근데 그 구로마가 그때 어디 갔어? 저기 있잖아 아 이거야? 응 우와 대박이다 하하 이 노란색 빛 봐 하하 엄청 헬메할 거 아니야 이거? 어우 씨 엄청 많은데 오른쪽 팔도 가봅시다 민혜아 자 신나 신나? 아니야 우리 오글 보고 안 와 그냥 좀 차고 오와 우리 타는 거야? 응 하 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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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80이다 돌려줄게 하하하하 미친 하하하하 미친 아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왔다 갔다 나 그거가지 않아? 하하하하 그래도 머리 깨지 лай 이제 또 뭐 만들 거야? 이거 계속혀 어 그래ечь어 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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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م 굿즈는 앞으로 이것저것 만들어봐야 되는데 뭘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야 물어보려고 아예 알바모언을 쓰시는 분들한테 어떤 굿즈를 갖고 싶나요? 만들어 드릴게요 다 되는 거야? 다 되지 다 돼요 됐어 다 타 배웠다가 운전을 잘하네 그럼 귀엽다 그치? 예쁘지? 잘 나왔네 저 모니 글자도 잘했어 상현이 담바라 어허 주동생 해볼까? 어 저 그거 다 공이다 열심히 만들었던 망한 라이브 아뇨 망한, 망 라이브 상호님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어 상호님이 국민님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어떻게 해? 그거 해줘 내가 사라져 볼게 개들이 놀라는 거지 어 어때? 아 개떨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엄청 같애 야 이러니까 개들이 놀라지 아 개 웃기네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다는데 여기 아 이거 우리 첫 번째 굿즈 한 3년 전에 시도했던 이거 왕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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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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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여기도 우린 . 분